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렌뉴스입니다.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되는데요. 충청북도는 현장 점검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충북 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블루베리 농장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블루베리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구린면 사골에 위치한 분양농장은 블루베리를 수확하려는 농장주들의 발길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진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농장의 인기 비결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직접 따보는 체험기회와 더불어 인근 강천산과 고추장마을 등 관광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은 블루베리 분양농장 180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주 600여 명 방문객이 방문하여 체험 및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농장을 확대하여 더 많은 관광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분양농장을 더욱 확대해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견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2018 제3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플러그인을 오늘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프닝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회 순서로 이어지며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자는 안녕 리액션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도 내 방송과 신문 등 8개 언론사가 참여해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송석도 위원장은 재난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국지적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공기업과 출연기관 14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경영개선 계획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관별 경영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과 대전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대전시는 기관별로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정부와 민간자원을 활용해 시비의존성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부터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 상품권이 지역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 영암, 거제, 고성 등 4개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번 판매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단기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대와 부작용 해소 방안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판매 비율이 적고 부정 사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부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3배로 확대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한강공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공원 내 소란 행위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서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 지원을 포함한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의료 취약 세대나 경제 위기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발생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69억 원을 확보했고 7월부터 청년 구직자 채용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정부 지원금 적용 유형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는데요. 가형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통합형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라형은 그 외 중위소득 80% 이상 가정으로 변경됩니다. 전북 군산시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청년 창업 플랫폼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제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팀 선정은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메뉴 시연회를 거쳐 진행됐으며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료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산권을 민간에 무상 제공합니다. 이번 무상 제공은 기술 개발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술 사업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술은 겐트리 크레인의 충돌 방지 장치, 공사 현장용 안전 난간 등 총 30건이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충북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확보된 국비 2천만 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과정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평생학습과장은 앞으로 국가정책과 연계되고 지역현황과 부합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이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검역 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와 카타르, 이집트가 오염 지역에서 해제됐고 말라위아, 잔비아, 그리고 케냐와 소말리아가 신규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뉴스 고맙습니다. KBS 뉴스 고맙습니다.